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지맨 궁금해요 궁금해요 궁금해할 때는 나를 불러요 지지? 궁금해할 때는 나를 불러요 지지? 더럽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지지? 더럽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지지? 지지지맨 지지지지맨 지지지맨 몸속을 탐험하는 지지지지맨 내 딱지 좀 멋지지 근데 이 딱지 떼도 될까? 근질근질한 게 확 떼고 싶은데 지지맨 궁금해 지지맨 이 세상 더러운 것은 이 지지맨에게 맡겨라 지지지맨은 세상의 모든 딱지를 사랑해 그중에서도 몸에 난 상처 딱지 와우 왕멋짐 음 사랑해 근데 딱지 대체 누가 만든 거지? 몸 몸 몸 몸 몸 몸 몸 몸 몸 속으로 몸 몸 몸 몸 몸 몸 속으로 여행 떠나요 렛츠 고! 우리 몸 안엔 뭐가 있는 거지? 궁금하지? 한번 들어가 볼까? 여긴 생각을 하는 생각 주머니 뇌야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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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심장 피를 온몸으로 보내주지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피 우리가 얌얌 맛있게 먹은 음식은 바로 이곳 위에서 소화를 시키지 마지막으로 이곳은 장 소화가 되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를 똥으로 만들어주는 곳이야 딴따던 따라라딤따던 슝슝 핫 나는 몸의 슈퍼 히어로 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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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리비비 피맨 아피 아피 피 피 아 우리가 넘어져서 아야 했을 때 빨갛게 흐르는 그 피 맞아 내가 그 빨간 피맨 상처가 발생 상처가 발생했다고? 좋아 상처를 수리하러 가보자 팔은 아니고 심장도 아니네 뇌본부도 아니고 그럼 더 밑으로 내려가볼까? 핫 오 상처 발견 상처는 다리에 난 거였군 그럼 수리해볼까? 으아악 으아악 아니 저건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으아악 으아악 으음 하하하하하하 나는야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세균맨 온몸을 변경으로 가득 채우는게 내 꿈이지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이럴 땐 피들의 슈퍼파워군단 도와줘 백혈구 우리는 백혈구 우와 멋지다 백혈구는 백혈구는 우리 몸속의 나쁜 세균을 잡아먹어서 몸을 보호하는 강한 세포 친구들이구나 헤헤헤 세균맨 꼼짝마라 혼내주지 흐흐흐흐흐 좋다 백혈구 덤벼보시지 돌아 돌아 대풍 불꽃 발사 으아악 발사 으아악 으흐 안되겠군 바람의 망토요 벌렉벌렉 회오리가 되라 그 정도로 어림없지 또 한번 공격해볼까 발사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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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는 안되겠군 돌격이다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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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빠지고 있어! 친구들! 백혈구가 위험해! 우리 다 같이 지지파워를 외쳐주자!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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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귀 파고 지지 지지 고 파고 지지 지지 똥 따고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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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지지! 파워! 파워 파워 파워! 긴급 수리반! 하나 둘 긴급 수리반! 난 긴급 수리반! 긴급 수리반? 너희도 피맨이야? 네! 우리도 피맨입니다! 피맨 중에서도 가장 재수가 많은 결소판! 결소판은 피가 몸 밖으로 나왔을 때 피를 뭉치게 해서 피딱지를 만들어주는 친구래! 흐흐흐흐 기다려주세요! 결소판! 빨리 도와줘! 결소판! 결소판! 정답! 결소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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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세균 바람! 태풍이 되어 피부라테라! 결소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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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다니! 그것 봐! 우리가 이겼지! 아! 피수리공들이 열심히, 열심히 쌓아 올린 게 바로 상처 딱지! 맞아요! 상처 딱지는 고매 난 상처에 세균의 침입을 막아주는 방패! 방패입니다! 멋진데? 딱지 널! 슈퍼 파워 딱지 딱지 히어로로 인정! 몸몸몸몸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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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떠나요! 렛츠 고! 상처난 피부에 세균이 들어오면 피 속의 백혈균은 세균을 무찌르고 또 피 속의 혈소판은 상처난 곳을 수리하는 일을 해요. 상처난 부위를 외부의 접촉으로부터 막아주기 위해서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딱지랍니다. 따라서 딱지는 우리 상처를 치료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띄어간다 넘어졌다 비가 난다 굉장히 따가워 띄어간다 넘어졌다 비가 난다 굉장히 따가워 약 바르고 하루만 약 바르고 이틀만 약 바르고 삼일만 기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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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렸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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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지가 생겼네 기다렸더니 기다렸더니 딱지가 생겼네 딱지 떼지 말고 하루만 딱지 떼지 말고 이틀만 딱지 떼지 말고 삼일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완전히 나왔네 뿅 귀엽다 좌우 knot iter